4인 가족이 설 차례상을 차리려면 적어도 26만원이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소비자 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가 조사한 4인 가족기 중 설 성수품 가격을 보면 전통시장이 26만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. 이어 대형 유통매장 27만 3천원, 기업형 슈퍼마켓 27만 4천원, 백화점 42만 5천원 순이었습니다. 농축수산물 가운데 배 1개 가격은 4,199원으로 지난해보다 43.7%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